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개강을 하고 입학식을 하고 강의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가 설악산에 잠시 다녀온다고 한 설악산에서 한 열흘 있다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한 주 강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락이 이제 쭉 끊어졌었는데 지난 첫 시간에 여러분들께 숙제를 드렸던 게 전체 다 차례 제목을 써오는 거였죠? 다 써보셨습니까? 다 써보신 선생님들이 대부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번 주에 50분이 넘어가면 강의를 하는 걸 하고 아니면 강의를 우리가 폐합시다 신심도 없는데 이래 됐는데 오늘 딱 50명 되었다고 그래요 마지막에 어떤 분이 입학하셔서 50명이 넘으셨어요 아까까지 49명이라서 도폐만 안아드리고 이제 우리 보해양지는 합시다 고구마 삶아라 감자 삶아라 옴 삶아라 삶아라 할 뻔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 말법시대에 또 다시 먼 부처님의 끈을 유종의 끈을 가지고 이어가지고 면면 이어가는 걸 우리가 이어가는 걸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느 회상에 가시든지 다 그 함종장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 더러는 지금 여기와 계신 분들 중에서 동대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선방에서 열심히 정진하시면서 두문 불출하시면서 몇 년 동안 3년 문문간 결사하셨다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어쨌든 어쨌든지 지금 다양한 신심을 가지고 접근하시는데 모든 문제는 당신들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오늘 이 볼떠구리 한 게 복가시에는 도표 하나 있죠 요걸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약찬계 도표 중에서 하나 뽑아내가지고 새로 만들어 온 겁니다 요것이 이제 수업하실 때 늘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게 지금 오늘 요거 나눠드린 요 큰 도표 있죠 요거 요거는 제가 요거 만들고 난 뒤에 한 두 달 동안 한 희열감이 갔어요 아주 작은 거에서 뽑아내서 요 큰 걸 만들었는데 요 도표가 옷자도 한두 자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별 문제가 되지가 않고 환경을 총체적으로 정리하면서 감옥 약표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신심이 돋았던 도표고 한 일주일 동안 희열이 가서 아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생각했는데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계속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 희열심이 있어야 되는데 한 두 달쯤에서 끊겼는데 하여튼 그걸 만들고 난 뒤에 환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통되는 맛을 한번 본 도표가 요 요 요 요 요 요 좀 큰 도표 요겁니다 요걸 요걸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나눠던 큰 도표 있죠 한 1m짜리 그게 요게 요기서 나온 새끼입니다 요기서 나온 새끼가 이 새끼고 여기서 나온 새끼가 그 큰 새끼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새끼 꼬듯이 자꾸 이렇게 한 새끼 두 새끼가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80건 환경은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시는 거는 이제 기본으로 전제조건을 깔고 계셔야 되고 그죠? 그거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오늘 이렇게 차례 제목을 다 한번 이렇게 써보신 분들은 아마 차례 제목을 쓰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환경이 어떤 맥락이라고 하는 게 싹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안 쓰신 분들은 이렇게 미진하실 것 같아요 한번 써보십시오 쓰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시고 아까 일찍 오신 신심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써보니까 스님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바로 알겠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참 소서로 이렇게 그렇게 참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부처님 뜻이 그렇게 전해지고 그런 정직한 선생님들로 통해서 이 법이 흘러간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하여튼 쓰는 게 이제 기본이 이제 무조건 돼야 되는데 오늘은 그리고 큰 도표는 집에 그거 작은 책상 앞에 붙여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도표 있죠 그죠? 그거는 빵바닥에 이제 깔아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훑어보시고 요거는 수업할 때마다 들고 오시고 집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 간단하겠죠?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이렇게 다 생략해버리고 오늘 그 함경의 총체적인 흐름 맥락을 작은 도표 그걸 하나로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방광불 화음경이라 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체가 크고 마음의 공덕의 모양이 크고 마음의 작용하는 것이 크다 이래서 이제 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금 비유를 다 들어서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대충 뭐 그 정도만 아시고 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다 반듯하다 정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릴 때 상 받으면 이런 게 있지 우동상 할 때 위에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에 상장을 수여함 여러분들이 다 이제 우동상을 받으신 걸로 간주하고 예측이 나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방자 쳐서는 엣지가 있다 딱 각도 있고 절도 있다 이런 말이 이제 방이 되겠습니다 정법이 삿대지 않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 광대 무변에서 가도 없는 무변이다 그 얘기하고 중앙을 너무 넓은 것은 우리 좁은 것은 이렇게 중심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 방안이라든지 대구 시내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청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은 중심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량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것은 가도 바다 같은 경우는 가 쪽도 알 수 없지만은 뭐도 알 수 없어요 중심도 알 수가 없죠 중심을 알 수가 없는 것을 뭐라고 하죠 중앙앙자 그죠 속도 너무너무 심오해서 깊어서 알 수 없는 세계가 있고 바깥으로 뻗어져 나간 데도 광대 무변에서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 전부 일심의 자리에서 대방 광에 대해서 우리 마음의 자체와 마음의 찔찔 새는 게 없고 완벽한 성품을 갖추고 있는 무르성 공덕을 갖추고 있는 대자 대비 대지의 광명에 방정한 올고든 그것이 대자 속에 다 묻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작용으로 가서 이것이 방과서 개성에 이런 게 있죠 부처님이 가신 곳이 미륵 개성에 이런 게 있죠 부처님이 가신 곳을 알고 싶으냐 네가 지금 하는 그 소리가 그 자리가 그 자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죠 대방 광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다는 말이고 또 작용이 나올 때도 정직하고 광대 무변 이 대방 광에 대해서 깨달은 사람을 불이라 대방 광 불하음경이라 대방 광 불하음경이라 화라고 하는 것은 금상에 참하라 그냥 마음 하나 있는 거라도 좋은 건데 그 마음으로서 자리이탈아 나도 이익되고 남에게도 이익을 주는 것 자각각타 내 스스로도 깨닫고 남들에게 깨달음을 인도하는 그런 스스로도 구하고 남을 구하는 이러한 행을 화, 바람일 행이라고 할 때 화라고 하죠 꽃이 피면 반드시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을 장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이 장음을 이엄지 겉가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이엄이 뭡니까? 복과 지혜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복과 지혜 부처님은 항상 기불 양족존 복과 지혜가 구족대가 있는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것들이 이 엄지 극가라 극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지극한 결과물이다 그것이 깨달음을 엄이라고 하는 거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다시피 이게 경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기준점 우리 흔히 이걸 날줄이라 하죠 날줄 옆으로 가는 것은 시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가만히 짤 때 이렇게 날 끊어진다 하는 날이 있잖아요 배 짤 때 이렇게 대가 있죠 왜 맹자 어머니의 뭡니까? 그 유명한 단기지교 잘 아시죠? 맹자 어머니가 맹자가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서성아한테 더 배울 게 없다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가 짜던 배를 어떻겠어요? 확 잘라버렸죠 배털기자 단기지교라고 맹모 삼천지교 말고 단기지교 한석보의 엄마가 왜 한석보의가 그걸 다 배웠다 할 때 불껏 본 거 있잖아요 한석보의 엄마 떡 쓰는 지교 한석보의 엄마 찰떡지교라고 깜깜한데 떡 썰던 가르침 있잖아요 눈 감고도 떡 썰리는 거 맹자 엄마도 어머니도 짜던 배줄을 확 잘라버렸죠 자르고 난 뒤에 자 이 배를 더 쓸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했더니 쓸 수 없습니다 네가 공부를 중독해야 한 것은 이와 같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됐지만 완벽하지는 못하다 다시 돌려보냈죠 율곡이라든지 한석보이라든지 맹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어머니의 그 아들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경이라고 하는 것은 또 경전이라고 하는데 자 읽어보세요 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기준점은 날줄은 늘 그대로 배를 짤 때 끝까지 있어야 되고 시줄은 어때요? 지그재그를 해서 계속 달라지죠 강화도에 유명한 게 뭡니까? 하문석 아닙니까? 그렇죠? 하문석도 짤 때 날은 이렇게 걸어놓죠 경은 그렇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기준을 경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간에 문양이 들어가고 색깔이 들어가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시줄은 들어가잖아요 가만히 짤 때나 하문석 짤 때 그렇죠? 이거는 계속 변하는 거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삼세제불의 동일한 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일심 자리를 경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준점이 되는 거 일심의 자리를 기준점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불고기라 마음은 홀로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은 반드시 무엇을 반영해서 일어난다? 인연을 반영한다 제법은 종연생한다 외부 경계를 반영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생적 종종 법생하고 신멸적 종종 번멸한다 마성비구가 했던 유명한 개성이 뭡니까? 제법은 종연생한다 모든 법은 뭘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을 바깥의 외부 경계를 반영해서 반영으로부터 일어난다 제법은 종연생이오 제법은 종연멸이라 연진법 한멸이라 인연이 다하면 법도 또한 환멸이라 도리어 사라지고 없더라 일어났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게 왔다 갔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은 시줄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영혼이 그냥 불멸의 불생 불멸의 존재를 항상 기준점이 되는 걸 뭐라고 하죠? 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경전이라고 하고 경전을 다른 말로는 최고의 명품을 경전이라고 합니다 중국말로 중국에 가면 차의 경전 담배의 경전 술의 경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여행 다 가면 술의 경전이 뭡니까? 술 중에서 최고의 기준점이 될 만한 것 사전이라면 어때요? 말의 기준점이 될 만한 것 말의 경전 그렇죠? 말씀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글자로 된 책이 아니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심성의 일심의 자리를 진리의 자리를 표현해 놓은 뜻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이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경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경전은 한 글자도 없는 것이죠 그 개성이 유명한 개성이 뭡니까? 아유 일근경하니 내인데 한 글에 경전이 있으니 불인 인하지 않았다 뭐다? 지묵성이라 종이나 글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아유 일근경은 불인 지묵성이다 그게 경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경전을 책을 읽게 되겠지만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부처님의 뜻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됐든지 영어로 됐든지 일본말로 됐든지 산스크립도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 어떠한 것으로도 뜻을 온전한 것을 실을 수 없습니다 전할 수 없는 묘한 게 이심전심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을 전할 수는 없는데 말인적성은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데 아유 일근경만 이렇게 정리하고 갑시다 내인데 경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불인 지묵성이라 종이나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인이 조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년 자연적인 것이도 아니다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본래 무일물이다 무념무상 절일체 그죠 진성심심 극미묘 무념무상 절일체가 우리한테는 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금강경이 됐든 천수경이 됐든 하원경이 됐든 어떤 경이 됐든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자리를 깨뜨리고 있는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양한 설명을 해놓은 내용일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글자의 문자 방편이다 그러면 경이 있으니 다보탑도 경입니까 경입니다 그러면 탱화도 경입니까 경입니다 불상도 경입니까 경입니다 왜 경입니까 다보탑도 뜨시고 불상도 뜨시고 말소리도 뜨시기 때문에 전부 경전입니다 그죠 부처님 당시에 성문화되어가지고 문자로 기록되지가 않았습니다 저기 아가마라고 하는 우리 아함경 같은 경우도 초기 경전도 전부 뭘로 경쟁되었죠 빨리하러 대가 있잖아요 그죠 왜 빨리하러 대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도 빨리 하셔가지고 하여튼 아유일경경 불인지묵소 요정도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전개 뭐다 무일자 펼치면 글자가 있다 없다 한글자도 없다 사람이 경입니다 사람이 경입니다 부처님이 경전입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생명이고 그 진짜 생명의 마음입니다 참 생명의 마음 전개하면 펼치면 전개 무일자 한글자도 없는데 상방 대광명이라 그렇습니다 마음은 타고 들어가 보면 본래 무심의 자리 무념무상 절일체인데 전개하면 전체의 실력류라 마음이 가는 곳마다 수처 작주라 가는 곳마다 색성향 미척법 안이 빌설시니가 펼쳐지더라 보는 것도 마음이고 듣는 것도 마음이고 요화 같은 것들이죠 전개 무일자 상방 대광명 항상 대광명을 발휘한다 아미타불이 어디 계시죠 아미타불 제하방 어디 계시냐 염도 영궁 무념처 잡념 다 끊어진 경전 그 자리에 있더라 전개 무일자 자리 염도 영궁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간절하게 잊지 말고 나무 아미타불 해봐라 염도 영궁 무념처 생각은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습니다 끝에 땅 충돌해서 한생각 끊어져 버렸을 때 염도 영궁 무념처 육문이 상방 작은 강이다 안이비 설신이가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가 아미타불의 상방 대광명이 눈에 보는 것도 부처님 눈빛으로 듣는 것도 부처님의 즉을 듣기 때문에 마음이 보데끼고 내인데 암한종자라든가 남을 미워한다든지 애착을 간다 정의심이 사라져서 그렇게 피어오르는 시곤의 그런 고락이 새삭이 도다오지 않고 고락의 삭이 안 돌아오니까 고락을 받아들이는 고수 낙수를 사수를 받아들이는 수온이 생성되지 않고 수온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상온이라 이미지아 시계 가지고 상상하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이미지아가 마음이 부품하게 퍼지지 않으니까 행온이라고 하는 행위동작 조정 행원도 퍼지지 않더라 행원이 퍼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세곤도 없더라 눈물도 없고 기뻐도 슬픔도 다 사라져서 행원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행위조작은 업이잖아요 그죠 업은 뭐죠 신구의 삼업이라 의업이 동하지 않으니까 안에 뜻이 흔들림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뻗어져 나오는 신업과 구업이 순순해져서 사람이 조용하더라 그래서 신심통제에는 성무기 위종이라 마음을 깨치는 데는 거룩한 침묵이 어떨이다 저러면 우리 무검 마의식이잖아요 그죠 사마타로 갈 수 있는 첫 힘을 기르기 그러니까 팔 너무 개금 부득개금 너무 흔들지 마라 부득 그 안고시 눈을 힘이 더 끓이고 보지 마라 이게 전부 뭡니까 사마타로 선정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절에서 오면 자연스럽게 기르죠 행자생활하면서 그래서 오래오래 절생활 젖어들면 내가 이런 길로 가고 있구나 내가 이런 길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더 이상 깨치고 못 깨치고 보다가 깨쳐도 밥 안 걸고 못 깨쳐도 밥 안 걸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런 건 느껴지죠 그럼 이제 경전이라는 걸 한번 정리됐습니다 내인대 경전이라고 있는데 하원경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초작계 문담분석에 들어갈 겁니다 저는 강사입니다 강사 아주 쪼잔하게 하나하나 뮤지화를 고조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할 거지만 결국 뜻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데 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에 어떻게 하든지 자전거를 가르치든지 뭘 가르치든지 간에 처음에 자전거 탈 때까지는 뒤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줘야 돼요 다 타고 잘 타고 손 놓고도 다 탈 줄 아는데 뒤에 잡아주면 어때요 신경질을 하죠 놔라 놔라 하고 누가 잡아줄까 싶어 겁나는 걸 기부수 팔 부러졌는데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붓기 전까지는 기부수를 잡아야 돼요 기부수가 뜻이 아니다 강의가 목적이 아니라 그죠 뭐가 목적이에요 뼈를 붙이는 게 목적이에요 뼈가 다 붙어 붙은 사람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나무가 다 자라 붙는데 느티나무 이 맛 한 데다가 부목 갖다 세워놓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은 소리거든 육조선님이 그래서 건강경 서문에 걸어놨잖아요 만약에 경전은 바깥에 있는 게 아시나 경전이 어디 있다 했어요 내 마음 안이 바로 경전이다 그래서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내 해설을 빌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육조 서문에 나왔죠 우리 육조 오가의 서문이 있지 않습니까 오가의 서문 집에 가서 찾아보셔야 되겠죠 신기하게도 다른 거는 다 안 까먹는데 경전은 홀다 까먹어 남인데 뚜돌아 맞았던 거 욕돌아 먹었던 거 돈 띄는 거 이런 거는 천재야 우리 한 번도 까먹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경전은 들었다 하면 우야든지 누가 빨리 까먹냐 이게 문제야 경전이라든지 희한한 소리는 그 정도로 해놓고 일단 이 대방광불하엄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구성은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첫 시간도 일부러 저는 자랑 아닌 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한데 제가 제일 잘합니다 그러면 또 저런 소리 하는데 뭘 제일 잘할까 더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데 진짜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세히 들으시면 싹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여튼 대방광불하엄경은 용수보살이 가지고 왔다 용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훌륭합니다 용수보살 또 내지는 뭐 용 뭐 하는 사람들 우리 독립운동한 선생님들 또 한용훈 선생님 또 용성 선생님 그죠? 용자는 물려고 훌륭해요 농담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임금님의 의자는? 용사 임금님의 옷은? 용포 용포 그죠? 임금님 불알은? 드래곤볼 편하게 하셨다 그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가지고 하암경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제 하암경 전례서를 합니다 당나라 천년 전부터 그죠? 용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잠수부시계까지 잠수함까지 타고 들어가도 용궁은 있을 수가 없다 용궁이라고 하는 건 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번성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행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선나라를 수행하는 사람은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같다 삼아타를 수행하는 사람은 수도권에 사는 사람하고 같다 그리고 삼아발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가간을 수행하는 사람은 변방에 사는 사람하고 같다 아니 수행 수준이 파견 근무하는 사람 있고 본사 근무하는 사람 있고 말사 근무하는 사람 본사 중도 있고 말사 중도 있잖아요 그죠? 더 안 되면 암자 중도 있고 완전히 견지동 45번지 총무원이 사는 중도 있고 핵심이 이걸 따라가지고 제일 수행의 요체를 선나라고 하고 삼아타라고 하고 삼아발제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모스님이 해석을 그렇게 해놨죠 변방에 나가서 장수가 되는 사람은 삼아발제를 수행하는 것 같다 중심에 들어가서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은 삼아타를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완전히 핵심 자리의 Central Process라고 하는 유닛이에요 완전히 본토에 들어오면 제일 중심적 외운 나도 좀 써먹어봅시다 한 두 개 다 하나 아는 거 그거 하나 써먹었다고 그렇게 영어 잘하는 스님이 나를 그렇게 삐꼬고 그래서 피직피직 웃으면 내가 뭐 쓸데가 어딨냐고 안 그래도 가방 끝 짤어 봐 죽을 지게 있네 그러니까 완전 중심에 있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용궁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 중에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가 가장 왜 우리가 흔히 야마천궁 개찬품 하잖아요 그죠 도솔천궁 아 이때 궁이라고 하는 말은 왕이 사는 곳이고 왕이 사는 곳은 가장 범력이 있고 왕성하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고 중심이다 그죠 아 이것은 불교가 가장 왕성한 쪽의 용궁이라고 하자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서 용수보살이 들어가서 경전이 불교의 핵심 경전을 법회에 들어가서 가져왔다 이래 해야지 법회 바다는 사람이 많으면 뭡니까 인산 인해 그렇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향수회라고 하는 것이 저 간물에 가가지고 소금물에 그것만 바닷물이라고 한다면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경전이 많은 걸 뭡니까 법회라고 합니다 법회 그죠 경전의 바다 사람의 바다 이렇게 하듯이 그 많은 바다의 경전의 바다의 중심이 어디겠어요 용궁이라고 용왕 사는 데 그죠 거기에서 경전을 가져왔으니까 하음경은 대성 불교가 가장 번성한 데서 용수보살이 대성의 정신을 이어오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중에서 상보는 너무 많았고 중보는 조금 많았고 합본을 들고 왔는데 합본이 몇 품입니까 48품 그렇죠 48품이라서 부처님께서 몇 월 며칠 날 4월 8일 날 하토도 몇 장 48장 그러니까 하토치다 글린 선생님도 있잖아 하토치다 그때는 하은경 쳤지 내가 어디 하은경도 도박이 안 했다 하면 되거든 사람들이 잘못해야 그러니까 하은경이 그쪽에 넉 장으로 되어 있는 걸 뭐라 했어요 또 이게 내 농담으로 간다 1부터 12까지 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경전에 배이식으로 깔리는 게 4성제 12연기다 그러니까 껍데기 두 장은 하토에 고성제 집성제 하토 알맹이 두 장 있죠 못 치는 분도 얘기 안 하고 알맹이 두 장은 멸성제 도성제 그리고 1강은 그리고 1강은 1심 1심 그렇지 잘 아는데 한 번 들어도 더 안다 2강은 없고 3강은 삼무루학 개정해 사막 카메라 삼발대와 똑같은 거 섭심 섭심 위계하고 인계 생정하고 인정 발해한다 우리가 개향 정향 해양이 뭡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익혀야 될 삼무루 누전되고 누수되는 게 없는 삼무루학이다 그래서 예불할 때마다 뭐 합니까 개향 정향 해양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해탈로 간다 해탈 직연을 가지고 또 남을 제도한다 개향 정향 해양 해탈향 해탈 직연은 그렇게 가죠 4강 없고 5강 없고 6강 없고 7강 없고 그 다음에 803 8강 동화사 8강은 뭡니까 이야 이제 안 가르쳐줘도 척척척척척 다 나온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9강 없고 10강 없고 동강이라고 있어요 동 오동나무 동자 오동나무에 깃드는 거는 닭이다 봉왕이다 봉왕이라서 동화사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봉왕 알이 하나 있죠 그죠 있잖아요 그래서 11번째가 한의지 이구지 발강지 임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행지 그 다음에 부동지 선해지 법은지 다음에 뭡니까 등각이라고 하는 11번째 엔트리 남바 11 누구요 등각 엔트리 남바 12번째 묘각 그래서 그 동강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강이 있는데 비강은 뭐죠 법비를 내려서 모든 중성을 제도한다 해서 간노비를 내린다 해서 그 비강 보면 뭐가 쓰고 있어요 우산 안 쓰고 있죠 왜 그래요 사실이라니까 봉왕이 그러면 가시나무에 깃들겠어요 봉왕은 오동나무에 깃들어요 오동나무는 천년의 노래를 곡조로 간직한 나무이기 때문에 봉왕은 거기에 깃들게 돼가 있고 천년의 노래는 우리 영산불멸이라 영산불멸 불생불멸 하토 같은 것도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고정도 해놓고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하암경을 가져왔는데 몇 품이었다 48 품이었다 그래서 하토가 48장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중에서 빠져버리고 우리는 지금 몇 품을 하고 있어요 39 품을 하고 있습니다 약창계에 보면 39 품 원망교 풍송차경 신수지 시위 10만 개송경 했잖아요 그죠? 39 품 하암경은 10만 개송이 아니고 4만 5천 개송입니다 그리고 60 하암경은 3만 6천 개송입니다 약창계가 틀렸죠 사실은 약창계에 나오는 10만 개송은 어디에? 48 품 하암경을 10만 개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하암경은 티벳 하암경은 내가 보니까 45 품으로 되어 있어요 티벳 하암경 지금 티벳 하암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지금 문서설은 사이즈가 있는데 두지를 가져갈게요 어른 선생님이 한지를 제가 한지를 모시고 이랬는데 티벳 하암경은 45 품 80 하암경은 39 품 60 하암경은 34 품 34 품 우리가 지금 보는 하암경은 80 하암경 실천한다고 했는 거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가져온 하암경이 48 품인데 그중에 우리는 48 품 중에서 9 품이 누락된 몇 품? 39 품을 보고 있다 이게 맞는 서리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어요 경전성립사적으로 일반적으로 된 지식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라는 껍데기를 우리도 그 정도 지식은 상식은 가지고 살자 이래서 지금 잠시 짚어본 겁니다 이래서 늦어 Hak 이 이래서 이래서 감사합니다.